오늘은 아사이베리 구시 프로텍티 앰플을 발라볼게요. 미백 주름 기운 게 있어요. 도움을 주고 피부를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조금 흐르면서 아예 흐르지는 않고 영양이 충분해요. 그리고 약간 자일리톨 향이 나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촉촉해지고 물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엄청 많이 바르고 있거든요. 피부가 맑아져요. 보시면 알겠죠? 부드럽고 부드럽고 짠짠 그래서 오늘도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또 열꽃이 피어져요. 얼굴이 엄청 붉은데요? 피부에 진정도 베드로 더 안달래요. 엄청 듬뿍 발라줍니다. 이거면 제형이 피부가 쭈쭈쭈쭈쭈쭈쭈. 피부가 자꾸 빨라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피부가 되게 뽀송뽀송이 되겠죠? 어떤 것 같나요?